영자야, 니네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아나? 뭐였는데요? 딸구야! 합격했다 이마! 왜 안돼요! 합격했다 이마! 우리 신규 그놈 말아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고 다녀 도대 하늘에서 하도 떨어지면 안되리나? 파도! 광불모지! 광불모지! 인대방역! 대한민국! 화이팅! 뭐 가난했겠죠? 그래서 쇠가 빠지게 돈 싹 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 동네 사람 내 형님 못모락하는 줄 압니까? 부모 형님 잘 못만나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든기고 1년 365일 뼈빠지기 일만한다고 어머! 승규야, 패스라! 승규야!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 으윽 으윽 아 외국한 예, 잘한다 잘했어 좀 젓자 젓자 찌그레트기부미 찌그레트기부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